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여기에서 전남전북광주광역시도 조작을 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는 겁니다 전남전북광역시도 조작을 했겠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15 총선에서 전남전북광주광역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러분들 대승동 선거에서도 조작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조작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전번에 문제가 있었던 인천시 중국은 수치를 고쳤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 전국의 기초지자체 단체장 구청장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군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조작 프로그램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대구시는 20% 부산시 20% 인천시 14% 충남공주 14% 이게 18%라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수 18%입니다 강원 춘천 20% 경기 수원시장 장안구만 조사해보니까 16%니까 수원시 전체 구에서는 16%를 조작을 했을 겁니다 충북 청주시 14% 상당구만 조사한 것이 3724표를 뽑았은 겁니다 여기 여러분 첫 번째 수치는 조작표수고 뒤에 표수는 사전투표 참가자수입니다 그다음 울산중구청장 20% 얼추 여러분들 전국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단체장하고 광역시의회 의원들을 뽑을 때 20% 정도 내외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과연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전북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겠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 문제를 오늘 말끔하게 해결해 가지고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남 목포시 시장선거입니다 조작했습니다 조작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굳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을 건데 왜 조작을 했을까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작률이 아주 낮습니다 목포시장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의 시장선거는 6%를 조작을 했습니다 3%를 여러분들 1792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나머지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른 당에서 1% 1% 1%를 빼앗아 가지고 조작 표수는 1792표 곱하기 2겠죠 목포시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59,718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후보는 43%를 얻었는데 36%를 얻은 것으로 하고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네요 민주당 후보가 당선 안 되는 것도 나오네요 여기서 민주당 평화당 후보가 47%를 얻고 당선자가 됩니다 민주당 후보가 46%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중앙선거관리의 발표자랍니다 이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는 43% 평화당 후보는 48% 얻었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소위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조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작을 해야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목포시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의 후보가 당선됐네요 조작을 6% 했습니다 불구하고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이게 보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 발표자료인데 당일 득표율인 민주당 후보가 48% 그다음 평화당 후보가 46% 불과 2%였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보다 표수가 적게 나왔네요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여러분들 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작을 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데 성공했네요 이게 여러분 최종 결과입니다 보시죠 여기에 3번 밑에 있는 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최종 결과 5만6천표 대 5만5천표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민주평화당 후보가 5만6천표 대 5만4천표로 평화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목포시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 발표로 자료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5만6천표 대 평화당 후보가 5만5천표로 승리했는데 실제로 여러분께 4번 조작된 사전투표 수를 고치고 나니까 여러분들 5만6천표 대 5만4천표로 민주평화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네요 접전지역 같은 경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전남 목포시다 6% 조작을 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결과가 데이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211표가 나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사전투표수 상단에 있는 초록색이 여러분들 뭐죠? 진짜 사전투표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목포시의 모든 투표소에서 조작된 값을 다 수정해 가지고 구한 진짜 사전투표수입니다 두 개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8표가 남고 평화당은 87표가 남고 정의당은 9표가 남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되게 제로 제로 제로가 돼야 됩니다 211표를 떨어내줘야 되네 이게 전산조작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은 경우는 딱 일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의 여러분들 조작이 없었을 경우는 오차범위 내에서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가 엄청나게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큰 겁니다 결국은 6%를 조작을 했네요 전남, 목포시는 다음은 여러분들 전북 전주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몇 프로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6%를 조작한 겁니다 김성수 후보에게 3%를 밀어주고 다른 후보에게 2%, 1% 정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결과를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만 2,900표를 얻어가지고 평화당의 5만 360표를 얻은 사람을 이겼습니다 여기는 조작할 필요가 없었네요 왜 그런가 하는지 2번 밑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후보가 62%를 당일 투표에 얻었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작 프로그램이 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득표수는 12만 표 대 5만 1,000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1번, 2번, 3번은 공인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2번 하단을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후보는 62%를 얻었기 때문에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6%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표수를 한 2만 표 정도 올린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표까지 여러분들 털어줘야 되는 개수조정 흔적이 심각한 겁니다 1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별 득표율 2번은 뭐죠? 수정 득표수입니다 사전 득표수 조작한 것을 다 원상복귀시킨 두 개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127표가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가 민주평화당은 56표가 남고 정의당은 16표가 남습니다 무효표 3표까지 합치게 되면 202표가 남는 겁니다 이걸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02표라는 잘못이 구분된 투표자 항목을 만들어 떨어진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두 개의 수치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상선거인 경우는 거의 오차범위고 비정상적인 선거 같은 경우는 오차가 굉장히 큰 거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굳이 조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었는데 6%를 조작한 겁니다 광주동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조작이 경미합니다 4%를 조작을 했습니다 4%를 선거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거는 여러분들 3번 하단에 게임이 안 되네요 여기 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2% 그다음에 평화당 후보가 41% 여기서 당당이 이미 결정됐네요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확실히 승리하게 만들었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에 발표된 자라는 2만 7천 표를 받았고 평화당은 2만 표를 받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떨어버리고 2만 6천 표대 2만 표를 받았는 겁니다 광주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더 확실하게 선거에 이기기 위해가지고 안전판으로 4% 정도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엉망진창입니다 맨 하단이 중앙선거관리에 발표자를 자랍니다 그 다음이 뭐죠 조작한 값을 원상복귀시킨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수정사전 득표수 후보별 자료가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에 발표자 따라가 11표가 남습니다 민주당 미래당은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은 것은 잘못투임 구분된 투표지에 대개 제로가 찍힙니다 조작한 것은 민주평화당은 19표가 중앙선거관의 자료가 남습니다 무효표 3표를 합쳐가지고 33표가 여러분들 익려 투표지가 남는 겁니다 이거를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33으로 개수 조정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잘못투임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된 자료가 턱없이 커가지고 플러스 값이 남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줘가지고 개수 조정하는 언적들이 바로 반차례 됩니다 정상적인 투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개수가 다 일치합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로 제로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선거인 경우는 왼쪽처럼 오차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오른쪽처럼 오차가 관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북 전주시장은 조작할 필요가 없었지만 조작을 해가지고 6% 조작을 해서 4584표를 훔쳤고 전주시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76391명입니다 전남목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6%를 조작했고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일특별특별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판으로 작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다 돌린 겁니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얼마나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북 전남 광주는 모든 곳이 다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한 거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좀 경합지역이었습니다 경합지역이었고 전주 같은 경우는 거의 확고하게 여러분들 승리하는 경우죠 한번 보시죠 전주 같은 경우는 조작이 전혀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주 여기는 광주동구청장이나 동구청장은 52%를 얻었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고 광주동구청장은 그 다음에 이게 전주 한번 보시죠 전주 같은 경우는 62% 얻었기 때문에 조작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조작이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곳이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목포시 같은 경우는 꽤 필요했죠 경합지역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48, 46 그러니까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조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소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수치는 아주 낮지만 기본적으로 조작을 해서 민주당 후보를 대거 당선시킨 것이죠 아주 인상적입니다 전북, 전남, 광주, 광역시는 2017년 대통령선거 조작 2018년 지방선거 경미안 조작 2020년 4.15 총선 조작하지 않음 2022년도 3구 대선 조작함 그러니까 전북, 전남이 여타지역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일종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하고 광주, 전남, 전북을 비교하게 되면 광주, 전남, 전북은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아주 수치가 작고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그러나 다른 지역은 대부분 10%대 20%대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8년 지방선거의 전국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요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소위 지도자는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권력유지에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결멸과 미움이란 것은 대중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옳은 일을 거부할 때 결멸과 미움이 대상이 된다는 그런 군주론의 마키아벨리의 의록에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경기도의회 소위 구성 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 구리시 그 다음에 또 파주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그렇게 투표를 훔쳐서 민주당 후보를 만들었는가 그 내용을 정말 여러분 이 귀한 도표들은 D라는 그런 신민분이 제가 이렇게 선거 문제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니까 마음이 참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정부에 팡대한 것을 다 그려가지고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빌려서 제가 모시는 또 제야 고수분은 2018년 2017년 선거 무결승 문제를 파헤치는데 크게 도움이 됐지만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그래프는 또 제야시민인 D님이 전적으로 제공해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이렇게 민초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특히 2018년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전남, 전북, 광주도 결국은 상당히 오염됐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 말과 글로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이 범죄 행위 보통 양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다 오염되고 조작되고 훼손되어 가지고 지도자를 뽑았다는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이 행위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그리고 대응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응답 that 이컬 이컬 그 그 그 감사합니다.